44번 1차 침전지 유입유량이 나오고 SS농도가 나왔어요. 이때 1차 침전지에서 SS제거효율이 60%일 때 하루에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차 침전지가 있습니다. 1차 침전지에 들어가는 유량이 1000큐빅미터 per day SS농도가 350mg per litre래요. 여기에서 1차 침전지에서 침전이 돼서 그죠? 얼마나 SS제거율이 60%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거되는 만큼 뭐가 돼요? 제거되는 만큼 우리 버려서 슬러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거량이 TS량, 고용물량. 슬러지의 TS량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SS가 들어가서 60%가 제거되죠. 제거되는 만큼 어떻게 우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슬러지 량이 아니고 TS량이에요. 왜? SS잖아요. 수분 포함 안 돼 있죠? 여기에 SS니까. 그러니까 우리 슬러지 량을 구하려면 이 제거량을 TS량으로 보고 이제 누구를 함수율을 이용을 해서 물과 TS량을 더해야 슬러지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SS 제거량이 뭐라고요? 발생하는 슬러지의 TS량이에요. 이거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유량이 1000큐빅미터 per day예요. 그죠? 그중에 SS는 350mg 버린떠래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나 없어진대요? 60%. 그러니까 0.6 곱한 것만큼 제거되고 TS로 나오는 겁니다. 자, 단위 환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터인데요. 리터 1000배 하면 얼마 돼요? 큐빅미터 되죠? 그러면은 미리그램 1000배 하면 그램 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없앨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램만 뭘로 바꾸시면 될까요? 지금 여기 큐빅미터로 나왔단 말이에요. 큐빅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밀도 할 때 보면 1큐빅미터당 우리 몇 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리터당 몇 킬로그램 1ml당 얼마? 1g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톤으로 써야 큐빅미터로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램을 톤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1톤은 몇 그램이에요? 1톤은 1000kg이고 1kg은 1000g이죠. 합치면은 10에 6승 그램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에 6승 그램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 나오냐? 0.21톤 퍼데이 나오네요. 0.21톤 퍼데이. 해설에는 지금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 210kg 나왔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함수율을 이용해서 슬러지 부피고 하면 돼요. TS량이 0.21톤 퍼데이 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함수율이 94%래요. 그럼 보세요. 함수율이 94라는 얘기는 슬러지 100 중에 94가 물이고 나머지 6%가 뭐예요? TS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S가 6일 때 슬러지량은 10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TS, TS 약분되고 슬러지에 뭐가 나와요? 무게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부피란 말이에요. 질량, 무게를 부피로 바꾸는 건 밀도죠. 밀도가 얼마래요? 슬러지 비중이 얼마? 1.05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큐빅미터 슬러지당 무게가 1.05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1.05톤 톤을 없애기 위해서 톤을 부피로 바꾸려 하니까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톤, 톤 없어지고요. 어떻게 돼요? 큐빅미터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발생하는 슬러지에 부피가 나오네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3.33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5번 RBC 해전원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전원판법 재수는 필요 없고 유지비 적게 됩니다. 재수는 필요한 거는 살수 여상법이죠. 그래서 재수는 필요 없는 거 맞고요. 유지비 적게 되는 거 맞아요. 2번 미디어는 전형적으로 수조에 원판이 40% 잠긴다. 맞고요. 3번 운영 변수가 적어 모델일이 간편하고 편리하다. 운영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운영 변수 많아요. 왜 그래요? 다른 거는 미생물 생물 막마땅 만드는데 얘는 디스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설비는 경량진으로 만든 원판으로 구성되며 1에서 2rpm의 속도로 회전한다. 네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전원판법 특징 보면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력비 유지비 적다. 그 다음에 농도 상관없이 처리 가능하고 운전이 쉽고 생산량 적고 부하 변동에 강하고 반송 필요 없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생물 막에 그죠? 우리 부유 생물법 말고 부착 생물법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단점 보시면 이거 보세요. 해전원판법의 단점은 이게 디스크의 생물 막이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안 되니까 생물 약에 인위적인 조절이 곤란하고 디스크가 약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디스크 고장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 변수가 많아서 모델링이 복잡한 거 그리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추우면은 생물 막이 또 덜 자라니까 복귀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